네, 이번 참가자 현역 아이돌을 하고 있는 친구인데 안녕하세요, 저는 스트레이키즈라는 그룹에서 활동하고 있는 창빈이라는 래퍼입니다 제가 합격시킨 분인데요 솔직히 제가 죄송하지만 팀은 잘 모르는데 그 가다가... 아니, 가다가... 태가, 태가 그 태가 좀 나오시는 것 같아서 팀 이름이 펜타곤이잖아요 네, 맞습니다 펜타곤이구나 어, 저 들어갔어요 펜타곤아 빛날이... 유명한 성의 펜타곤은 좀 미웠고 뻥뻔 아니야? 근데 진짜 멋있다 그러니까 약간 남쪽 태... 느낌 살짝 나는... 태 중독자는... 어, 태를 엄청 좋아하는... 어, 이 암마디면 신스틸러 한마디도 아니 한 글자로 버스 킬러 라이브라면 관중들은 다 등굴 서려 마치 둘러러린 놈의 베테랑 랩에 남은 연호 나트 밭 사장님보다 길어 욕심내지 않아만 할 필요가 없잖아 지편의 입수문이 저 우주 넘어 나를 전해 내 길이 지옥행이라도 두려워 깨워 계속... 불모... 적들로 들어 패널 랩이 무기 모두 속이 후련 속이 후련 속이 후련 다 돼 고갱 마이 웨이 달라봐야 알지 나이 퇴 너나 잘해 돈 임면 다 돼 다른 사람들과 겸상할 바에 차라리 무덤을 파겠어 너네 말할 자격 없어 낙만 앞에서 인광복 우리대로 걷어가기 반복 원패스 감사합니다 구성은 정말 잘 만든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완성이 되지 않은 느낌을 많이 받아서 저희와는 함께 못 가게 되었습니다 네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근데 이게 나가는 모습도 태가 좋네요 뭔가 좀 저를 다시 돌아보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